박수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운 창립자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때문에 몹시 힘들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보낸 편지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면 얼마나 바울의 속이 상했는지를 우리가 그대로 알 수가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았는데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바울의 사도권을 문제 삼았습니다 거기다가 좀 치사하게 바울 보고 못생겼다고 외모까지 지적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말을 잘 못한다고 말이 형편없다는 설교자에게 말이 형편없다는 이 지적은 정말 엄청난 상처가 아닐 수가 없죠 거기다가 왜 결혼 안 하냐고 왜 혼자 사냐고 거기다가 왜 사례비를 안 받냐고 사도가 아니니까 사례비 못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끊임없이 비난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8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했다 완전히 적군에게 포위 당한 것 같은 그런 심정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죠 바울은 여기서 낙심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낙심했다 낙심이란 말은 한자로 되는 말인데 떨어질 낙자입니다 마음 심자죠 마음이 떨어졌다 이런 뜻이죠 마음이 떨어졌다 어떤 어떤 일을 행하려고 하는 의지를 잃어버렸다 이런 겁니다 낙심은 우리를 올감에는 또 하나의 올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실 때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이 낙심이라고 하는 올무에 걸리면 움직이지를 않아요 일하지를 않습니다 사명을 감당해 내지를 못해요 그럼 이 낙심의 올무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바울은 본문 1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또 1절, 8절, 16절에서 세 번이나 뭐라고 그러냐면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면서 자기는 낙심을 거부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낙심이 누구의 강요로 생기게 아니고 낙심도 나의 선택으로 생긴 거라면 나는 당신들이 아무리 나를 비난하고 나를 욕하고 내 사도권을 문제 삼고 내 외모를 지적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낙심을 거부하겠다 나는 그 올무에 걸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10편 42편 기자는 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가 낙심하지 않고 내가 가야 할 길을 투벅투벅 가다 보면은 결국은 나의 정직이 드러나고 나의 순전함이 드러나고 나의 진실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때문에 괴롭고 힘들었을 때 그가 선택한 방법은 포기하지 않은 겁니다 멈추지 않은 겁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사탄은 저와 여러분이 올무에 걸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움직이지 않게 만듭니다 사명의 자리에 가지 않게 만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신앙 공동체를 떠나게 만듭니다 관계들을 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게 바로 사탄의 올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 도와주실 때 우리는 오히려 그 낙심을 거부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주님이요 수많은 올무를 만나셨죠 그 올무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면 인류를 구원하니까 어떻게든지 올무를 놓아가지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주님은 끝까지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류를 구원하는 십자가 구원사명을 감당하셨죠 주님은 일일이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일일이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비난도 당하고 오해도 당하고 말질도 당합니다 선한 일을 도모하다가 비난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의 올무에 갇히지 마십시오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시 헌신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그래서 아무리 사탄이 우리를 향하여 이런 올무 저런 올무를 놓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그 올무에서 벗어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그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속 올무를 찾아 읽다 보니까 이런 올무도 궁금해서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어디냐면 사사 기도원과 그의 집이 올무에 걸린 이야기 하고요 그리고 잠원 22장 행위의 올무를 조심하라 라는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께 말에 올무를 거는 사람들 이야기까지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올무의 정체와 그 위험성을 전후 맥락에서 한번 제대로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한원 목사님께서 우리 김한원 목사님 사사기에서 기도원은 겁쟁이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용사로 변모한 아주 멋진 사람이죠 사사기에서 기도원을 우리는 기억하죠 300명의 용사 이제 미대한 전쟁을 승리로 이끌거든요 대단한 전쟁이었습니다 주변에서 협조도 안 해줘요 그런데 끝까지 가서 미대한 전쟁을 완전 승리로 이끌고 난 다음에 전쟁에서 승리하면 전리품들을 취하거든요 기도원이 무슨 요구를 하냐면 너희들이 이제 전리품면서 귀고리 금귀고리를 좀 나를 위해서 좀 다오 도네이션을 해달라 그러니까 금귀고리를 다 던져줬는데 그게 얼마냐 성경에 1700세계로 나와요 요즘 도량용으로 본다면 한 21kg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이 모인 거죠 자 그걸로 기도원이 뭘 만들었느냐 애봇을 만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애봇은 제사장 의복입니다 제사장 의복이고 이 가슴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보석이 박혀있고 이 애봇의 주머니가 있어요 그래서 그 주머니에는 우림과 둠림이라는 같은 모양의 다른 칼라를 가진 돌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제사장이 그 돌을 꺼내가지고 하나님이 예스하는지 노하는지를 보통 그걸로 판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애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그런데 그 금으로 애봇을 만들었습니다 애봇의 소재는 가늘게꾼 배실로 만들어요 실로 만드는 건데 금으로 애봇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 집에 둔 거예요 이게 왜 문제냐면 그 뒤에 보면 음란하게 섬겼다라는 말이 나와요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가늠을 말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성적 관계를 맺는 걸 음란하다고 말하는데 성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결혼한 부부로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우상을 사랑하는 것을 영적 가늠행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음란하다고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제사장이 입는 거룩한 애봇을 만들었는데 그 애봇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물으러 하나님의 성막에 있는 실로에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와서 물으라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매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이 애봇을 만들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린 거죠 이게 올무가 됐다는 거예요 승리했는데 승리해서 전리품을 취했는데 그것으로 거룩하다는 애봇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행위를 한 것이고 그 승리는 오히려 기도원 집안의 올무가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자기가 만든 올무라고 볼 수 있어요 자기가 자기를 높이기 위한 행위였으니까 잠원 22장에서 말하는 올무는 성질이 급한 사람 성질을 잘 내는 사람과 함께 지내지 마라 네가 오염돼서 본받아서 너도 그렇게 돼서 올무에 걸릴 수 있다 이거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받는 올무가 있다고 말하는 거고 예수님에게 올무가 되는 질문은 그게 세금 논쟁입니다 예수님을 로마의 반역자로 프레임을 씌워야 되겠어요 그래야지 십자가에 달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당시에 급진적인 독립운동을 추구하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가이사에게 성전세는 냈지만 로마의 세금을 전부 다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묻는 겁니다 세금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예수님의 세금 내라고 하면 친 로마가 되는 거고 내지 말라고 하면 예수님은 로마를 반대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 프레임을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했던 목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로 내라 이렇게 해서 그 올무를 피해 오셨는데 성경의 올무는 이렇게 본인의 탐욕으로 만든 올무가 있고 기도원처럼 누군가로부터 전염받는 올무가 있고 사명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하는 올무가 있다 이걸 성경이 말해 주는 것 같아요 아멘